스모그가 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한동안은 스모그에 시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스모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, 오늘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스모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는 스모그 날씨에는 가능한 외출을 줄이라고 말합니다.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제안합니다. 마스크는 여과 기능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밀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. 이 밖에 스모그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머리카락과 피부에 흡착하는데 이는 인체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. 스모그를 피해 실내에서 지낼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. 스모그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. 전문가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시 여과망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청정기 배치 시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. 실내에 머물 경우에는 스모그가 있더라도 2시간 간격으로 통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과량의 이산화탄소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dovolv 그리고 눈 Are 과량의 이산화 tent 해봐 금明白